딱 약속 한 번만 할게 딱 한 번 한 번만 할게 두 번 안고 약속 진짜 너 이거 해야 유치원 갈지 안 갈지 결정되는 거야 너 언니 괜히 이렇게 아파가지고 유치원 가잖아 봐봐 그럼 양혁민 선생님이랑 상식 그 뭐지? 상식이 말이야 강산이랑 유찬이랑 걔네들한테 다 옮겨 잘못하면 알았지? 노은이 잘 할 수 있지? 한 번만 딱 한 번만 할게 이게 아빠가 코 한 번만 딱 살짝 하고 뺄게 바로 진짜 약속 노은이 잘 하잖아 저번에도 했잖아 봐봐 아빠 약속할게 안 아프게 할게 안 아프게 진짜 그럼 노은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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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은이 자꾸 할 거야? 그러니까 아빠가 안 아프게 할게 진짜 약속할게 약속 아빠 약속 약속 일로 안 아프게 안 아프게 노은이 유치원은 잘 했잖아 한번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아프게 아파 옳지 옳지 놔봐 놔봐 빨리 알았다 알았다 살짝 살짝 할게 고기 들어 위쪽 위쪽 고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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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갈까 이쪽 갈까 함정이나 빨리 해 노은이가 원하는 쪽으로 해줄게 이쪽 이쪽 어디 이쪽 아니 반대쪽으로 해 알았어 이쪽 아니 거기 말고 그 옆으로 여기 탈짝 탈짝 손 잡으면 눈 눈 깨어 응 한번 더 다쳐 가만히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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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은이 오 노은이가 이제 빼도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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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노은이가 잡아 잡아 봐봐